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징어 짬뽕 라면에 만두를 넣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고봉민 김밥에서 떡갈비 김밥과 요거는 돈까스 김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썬네일 덜어놓고 뜨거우니까 그리고 만두도 김치만두예요. 라면이 불었어요. 음! 김치만두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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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고봉민 김밥 제일 좋아해요. 최인견 중에서. 어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~~ 음. 음. 아.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음 불었어요 아... 가위바위보 음 아 여러분들 원래 옷잠에 양배추가 들어있나요? 양배추 너무 맛있다 양배추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양배추는 더 맛있는데 양배추는 더 맛있지만 양배추는 더 맛있어 그다음에 양배추는 더 맛있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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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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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밥은 포장해왔어요 김밥은 포장해왔어요 모짜렐라 소시장 치즈에 찍어서 바삭바삭 먹지마 여러분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